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놀라운 진화 이야기를 하나 생명체의 진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구요 주제는요 입속에서 숨어서 생활하는 나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일보 기사에서 아주 재밌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입 안속에서 이 사진을 보시면 입의 일부를 뜯어낸 후 촬영한 찔레 어리굴 나방 유충의 모습이라고 되어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입속에 숨거나 아니면 그쵸? 입으로 자신을 보호하거나 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기한 나방의 애벌레들이 있습니다 볼까요 한번? 여러분 산길을 걷거나 공원을 산책할 때 주변 식물의 잎을 잘 관찰해보세요 가끔 식물 잎에 누가 낙서한 것처럼 반점이나 선으로 된 기묘한 무늬를 발견할 때가 있다 이것은 곤충이 입속에 굴을 파면서 생긴 흔적이다 여러분 그니까 그 잎이 이렇게 보면 아주 얇지만 그래도 그 특개가 있잖아요 그쵸? 그 안쪽에 아주 작은 나방의 애벌레들이 이렇게 가서 그걸 이렇게 먹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죠 신기하죠? 식물의 잎에 굴을 파는 애벌레를 영어로는 리프 마이너 한자로는 잠엽성 유충 잠엽성 잎에 잠수하느라 할 때 잠자잖아요 그쵸? 잎으로 잎에 잠기는 그런 유충 우리말로는 잎속살이 애벌레라고 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영어 표현인 리프 마이너를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리프 마이너 그러면 벌레를 채굴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애벌레가 식물의 잎 등에 굴을 파는 행동은 나비목 이외에도 여러가지 파리, 딱정벌레, 벌목 등 곤충에서 관찰된다 나비와 나방 즉 나비목 곤충 대부분은 식물을 먹이로 살아가고요 식물은 나비목 곤충의 주요 생활장소이기도 하다 나비목 곤충의 많은 종은 식물에 붙어서 보호색이나 위장을 통해서 자신을 숨기거나 식물의 잎 등을 말거나 붙여서 은신처를 만듭니다 그쵸? 그 중에서도 가장 궁극적인 은신 방법은 식물의 줄기나 잎속에 유충이 들어가서 굴을 파서 숨는 몸을 숨기다 이것도 그러면 잎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런가 보죠? 잎에 이렇게 잎에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패여있는거 보니까 이 안쪽에 그쵸? 이렇게 파고들어갔나보네요 이것도 이야 신기하다 진짜 진짜 궁극의 진화다 그쵸? 그렇게 되면 뭐 위장할 필요도 없고 포식자들은 식물 그냥 이파리개꺼니 하고서 그냥 갈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잎속은 최적의 서식처라고 하네요 그래서 나비목의 리프 마이너들에게도 산림 농업 해충이 많다 그렇겠다 아무래도 이파리 자체를 다 그냥 못쓰게 만드니까요 그쵸? 그래서 기주식물의 잎을 직접 갉아먹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얼핏 보기에는 별로 피해를 주는 것 같지 않지만 특정 종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면 전체 남은 잎에 피해를 준다 특히 과수농가의 과일이나 잎이 피해를 눈에 잘 띄는 흔적을 남겨서 상품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기도 한다 그렇겠네요 사과같은 곳에 상처 있으면 누가 뭐 상품같이 현저히 떨어지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이런걸 보시면 이렇게 되네요 그쵸? 식물의 잎을 안쪽에서 이렇게 파고들어와서 아 이게 저도 이런거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뭐 썩은게 아니라 그쵸? 그 저기 그것도 속안에 있는 맛있는 부분만 긁어먹네 그래서 나비목 곤충의 애벌레는 식물의 바깥쪽에서 잎을 갉아먹기도 하지만 약 30과 정도나 되는 나방류가 굴을 파서 생활한다 리프 마이너 종류라는거죠 그래서 곤충의 주요 4대 목 중에서 리프 마이너의 종 다양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와 그러네 신기하다 진짜 굉장히 생전에 아주 좋은 전략이라는거죠 그쵸? 그리고 또 굴의 형태는 분류군과 종에 따라서 또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전문가는 어떻게 손상되어 있는지 그쵸? 그런 형태들만 보고도 속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요 여러가지 나방의 과들이 이렇게 많은데 대부분의 과들이 저거래요 애벌레와 성충 모두 크게 매우 작대요 그리고 또 원시적인 분류군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왜 군충 속으로 들어갈까요? 바로 그것은 굴 속에 들어가면 천적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가질 수 있다 이건 당연하겠죠 또한 식물의 잎이나 줄기 속 조직 자체가 먹이가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굴 안은 온도와 습도의 최적화 변화가 적어서 아주 좋은 거다 생활장소다 그렇죠 그래서 이파리에서 월동하는 종류도 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그렇죠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굴 모양도 제각각인데 보통 이파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머리와 몸이 아래 위로 납작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죠 그리고 머리 부분이 몸보다 발달해 있고 잎은 앞쪽을 향해 있고요 다리는 매우 짧다 그렇군요 그래서 알에서 부화한 어린 애벌레는 식물의 줄기나 과일 같은 식물의 조직으로 들어가서 굴을 판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조그맣다가 크기가 크질수록 커지겠죠 그 결과 줄기의 줄기나 잎의 여러가지 모양의 선이나 반점으로 굴의 흔적을 남긴다 그렇죠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거 배설물인가 봐요 그렇죠 배설물 여기는 이거 까만색은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안쪽에서 파먹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번져나가듯이 버진 피듯이 그렇죠 그리고 또 애벌레 시기를 여기서 지내고 난 뒤에는 성숙하고 나와서 입 바깥으로 나와서 뻔드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벌레는 입에서 실을 토해서 방충해 고치를 만들고 지붕을 덮거나 해먹을 걸쳐놓은 듯한 고치를 만든다고 하네요 진짜 엄청 정교하게 진화하네 그렇죠 신기하다 그렇게 된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보면 손가락 모양 동그란 반전 모양 선 모양 선과 반전이 어울리진 형태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 그렇죠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찰하다가 이파리가 이렇게 반점이 있으면 이거 혹시 리프 마이너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하나 배웠네요 그렇죠 그리고요 또 리프 마이너를 채집하기 위해서 채집할 사람 있으려나 누가 산길에 산책하듯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부지런히 길가의 식물들을 살펴봐야 한다 입 뒷면을 봐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잎을 들춰보기도 하고 때로는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가지를 끌어당겨서 관찰하기도 해야 된다 그리고 햇빛에 비춰보면 굴 안에 있는 애벌레가 보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채집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죠 한번 채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네요 그렇죠 그리고 리프 마이너와 식물은 한쪽만 피해를 보거나 일방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공진화 관계라고 돼 있네요 신기하네요 볼까요 나방류의 채집 방법으로는 곤충의 주광성 빛을 좋아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밤에 불을 켜서 등화 채집이라고 그러죠 가장 일반적인데 그런데 리프 마이너 나방류는 등화 채집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가 매우 어려운 분류군이 잘 잡히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식물의 굴을 판 흔적을 찾아서 주간 채집으로 표지원분을 수집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요 왜 공진화냐 리프 마이너는 알에서 부화하자마자 잎 속으로 굴을 파고 들어가는 생활을 해서 다른 식물체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또 먹이식물이 한 종 또는 몇 종 정도에 불과한 기주 특이적인 종이 많다 한 한 잎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이파리에는 하나의 종류 그렇죠 그리고 또 선호하는 그런 이파리가 있어서 그것만 먹거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서로 공생관계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아직도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연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생물학 관심이 많으신 분들 이쪽으로 전공하고 싶은 혹시 청년들이 있거나 그런 분들 계시면 이거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 이거 진짜 내 채널 보고 이거 연구해가지고 여기에 대가가 되면 저는 진짜 보람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구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를 찾아뵐 테니까요 꼭 봐주시구요 그 다음에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